자전거 타고 와 차로 이소 갈 건데 자전거 선생님 드리고 갈려고요 여자친구분 너 발바닥 얘기 왜 이래 왜 쟤 근데 정 찍혔어요? 뭐라 너 왜 저래 왜 움찔움찔 걸어 야 너 왜 거기서 튀어나와 와태야 너 왜 거기서 튀어나와 왜 너 엄마한테 혼났다 이제 왜왜 왜 왜 바닥에 장판을 뜯었어 와태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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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태야 왜 그래 와태야 아우 시끄러워 와태야 왜 저래 하하하 하하하 had의 가슴스